자 여러분 수원 안교회에 첫 체육센터가 왔다고 하네요 여기 아이스링크도 있고 수영장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아이스링크 스케이트를 타볼게요 자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스케이트를 타려면 좀 기다려야 돼가지고 배경이 많아서 지금 수영 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영 대회를 한번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배경이야 배경 안전하다가 오 팔몬 잘한다 제가 입장권을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고 장비들을 빌리로 장갑 가볼게요 자 장갑을 꼭 끼고 이렇게 만져야 돼요 오 생각보다 무거워요 얘 생각보다 무거워요 갑시다요 아빠한테 가보세요 아빠한테 가보세요 여기가 이 거예요 안쓰 링크 여러분 이렇게 신발을 잘 신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사이즈가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날 특히 조심해야 돼요 날이 날 타우기 때문에 조심해서 보호자분들도 조심해서 아이들한테 신겨주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찬빈아 이 마음은 이렇게 이렇게 살고 싶겠지만 이게 잘 안돼서 하면 자 드디어 준비시간이 끝났어요 제가 원하던 바입니다 자 앉아 뭐 이렇게 꼭 뜨거요 자기라 연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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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